이건... 움직이고 있어. 이것도 좀비 같은 건가? 마녀가 먹다가 남긴 건가? 여기서 뼈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아까 전 지하묘지에 매장하는 건가? 노기! 노기! 살려줘 노기! 돌아와줘 노기! 아니 근데 유희가 너가 오면 유희가 위험해지지? 버텨볼게. 열심히 버텨볼게. 멘탈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죽진 않을 거야. 찡꽃! 고마워. 고마워. 어른들은 계속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건가? 죽여줘. 죽여줘. 아파. 괴로워. 너니... 어? 어? 샤르르트...구나. 나를... 알아? 또... 만날 줄... 몰랐어. 또 만날 줄... 몰랐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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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만... 보지 말아 주렴. 계속... 여기에 있었던 건가? 샤르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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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먹힌 뒤... 여기서 뼈가 되기를... 기다렸단다. 하지만... 하지만... 너는... 도망치려... 뭔가... 딸의 대리를 하다니... 하지 않아도 됐는데... 남자... 니까... 미안... 엄마... 나는... 유이를 지키고 싶어. 유이가 본가든... 피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나를 도와줬어. 나도 유이를 돕고 싶어. 만약 내가 여자였다고 해도... 분명 똑같이 했을 거야. 로티... 열쇠를... 마녀를 만들어낸... 그 사람의 무덤으로 향하는 길... 거기로 가려구나... 엄마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 바라가는... 아들... 고마워... 검은 열쇠를 입수했다. 어? 어? 목걸이 같은 게... 바닥에... 사진이 담긴 로켓 팬던트를 입수했다. 아우... 잠깐만요. 설마... 아우... 잠시만요. 이건... 옛날에 유이가 말했던... 어머니의 보물... 도와줘... 오... 오 마이... 아... 유인의 어머님... 도와줘... 구름을 짜줘... 아 팔이... 팔이 없어... 벌레가 와... 벌레가... 어디로 가야 돼 근데? 검은 열쇠... 여기구나... 유이와 피가... 유이와 샤를로트와 피가 이어진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그럼... 검은 열쇠를 사용한다 잠깐만 여긴 또 왜 이러니... 아... 여기 너무 불안하다... 뭔가 이거 도망쳐 나올 때 이 길 따라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삥 돌아가는 거 보니까? 왜 왠지 그런 느낌이 들지? 나중에 이쪽으로 도망쳐 나올 것 같지? 잠깐 만들어낸 사람의 묘... 아버지 엠마의 아빠의 묘? 요거? 어? 우선... 주변부터... 조사해볼까? 주변? 주변... 주변... 어? 음... 어딘가에 단서가 있는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군... 이제 무덤을 조사하고 한번 노기가 있는 데로 돌아갈까? 세민님 어서 오세요 무덤? 무덤 말고 볼 거 없지? 이게... 이게... 마녀 아버지의 무덤인가? 딱히 신경 쓰이는 데는 없는데... 일단 노기가 있는 데로 돌아가 볼까? 볼 거 없어? 음... 없구나 그럼 돌아가 볼까? 아... 아... 이 BGM에 이렇게 돌아가는 길은 왜 이렇게 무서울까... 왜 이렇게 조용해 갑자기? 뭐... 돌아가도 안전한 거 맞... 맞... 맞지? 안... 안전한 거 맞지? 돌아가도 되지? 괜찮은 거지? 아...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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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작자님... BGM을 끄지 말고... 밝은... 이 상황에... 밝은 비전도 좀 이상하게 하군요... 확인 살펴보니까... 어? 녹이 어디 갔어? 어? 어? 이... 이러... 맞니? 어... 잠깐만요... 유이! 유이 왜 그래! 유이! 어... 일어났어... 걱정 끼쳐서... 미안해... 아니... 그거야 딱히... 녹이는... 유이 곁에 있겠다고 한 거 같은데... 어... 없었는데... 그 녀석... 유이를 혼자 도다니... 뭐... 무사해서 다행이야... 일어설 수... 있겠어? 유... 유이? 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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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세일하면... 이거... 마녀가 비행기 한 건가? 뭐지? 유이! 잠깐만! 너 이... 지금... 상태가... 유이! 유... 유이... 잠깐... 녹이 어디 갔어? 얘! 안돼... 위로는 못 가... 너무 위험해... 어? 못 가? 뭐지? 이쪽으로 가야돼? 어랏? 문은 굳게 닫혀있다... 에? 왜? 숙이는 전에 다 읽었어... 못 가? 못 가? 못 가? 숙이는 전에 다 읽었었는데... 유이? 숙이를 다 읽었던 건데... 소지품... 숙이 다시 다 읽어보자고요? 다른 피와 내장을 원했다... 그런 맛없는 거... 먹고 싶어서 먹을 리가 없잖아... 잠깐만... 이거... 일 어딨냐... 그런 맛없는 거... 먹고 싶어서 먹을 리가 없잖아... 잠깐만... 일 어딨냐... 뭐... 너무... 괴로워... 그래... 상상하기조차... 어렵지... 어... 어... 2번이 아마 이쪽일 텐데... 아, 일단... 딸 엠마가 기병에 걸렸던 이야기... 어... 그래... 신은... 잔혹해... 신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 신은... 유이... 괜찮아? 그럼? 마녀가 아니라 엠마인가...? 돈을 벌고... 멍청한 짓을... 유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3번... 4번... 악마와... 계약을 했죠... 그리고... 딸은 마녀가 되었고... 아하하하 우에그라 미안 그냥 생각이 나서 웃음이 유이의 이게 아까 본 거였고 이제 6번 그 다음에 창자 그리고 인간을 먹고 싶다고 했던 부분이죠 굶주리고 있었어 그래? 음... 그래 이런 병이 만연했으니 음식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 다음에 딸은 며칠에 한 번씩 먹게 되었고 혈연자의 식사를 찾게 되었고 처음엔 가리질 않았나 어? 아... 불안하다 이거 이제 이 마지막이 지금 이 모든 저주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모든 저주의 시작 여기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앞으로 가자 샬로트 샬로트 빨리 가자 대화 못해 이쪽보다 이쪽이 더 위험해 보이는데 일로는 가도 되는데 일로는 못 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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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데 어? 아... 로티가 잡았구나 샬로트? 왜 문을 닫는 거야? 저기 말이지 아... 저기... 요인은 나를 샬로트라고 부르지 않아 벌써 들켜버렸네 아깝다 이제 됐어 아 뭐야 아 뭐야 위자버드? 이건 거대한 위자버드 마녀의 소행인가? 너를 자각시켜주마 문재일 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이대로 Your mother is living dead 아 그치 지금 사라는 계시는데 그러면 living dead?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지우니? living DF 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정답 질문 2 네 아버지는 지금 어찌 되었을까? 아버지? 마녀에게 먹힐 순 없는 설마 로티의 아버지도 아닌데 뭐지? 로티의 아버지? 로티의 아버지는 지금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런어웨이 이런 건 아니지 설마 잠깐만 Your father is missing forever 행방불명 근데 이게 행방불명이라는 이름의 죽음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도망가 그러니까 이 가문에 참을 수 없어서 도망가신 건지 일단 미싱 질문 3 그 딸을 먹이로 받쳐라 오답 질문 4 네가 가는 곳 홈 아 아니야 유의가 있는 곳 그럼 고 투 헬 고 투 헬 고 투 헬 고 투 헬 왜? 싫어 나 유의가 있는 데로 갈래 아 싫어 나 유의가 있는 데로 갈래 아 하나 더 있긴 해 아마 네가 오라는 답은 아닐 텐데 나 하나 더 있긴 해 노기가 있는 데로 보내줘 노기가 신에게 어 그 뭐지 촬영 받는 자라며 노기가 있는 데로 보내줘 가장 안전한 데로 갈래 그럼 노기가 있는 데로 보내줘 안 돼 나 일로 갈래 노기 있는 데로 갈래 안 돼 왜 안 돼 하 참 여기서 오라는 답을 줘야 되는 건가 일단 세이브 한 번 하고 빨리 가도록 싫어요 어 뭐야 여기서 계속 있었던 건가 노기가 있는 데로 가자 에? 여기서 안 움직였던 거야 그럼? 어? 유의 유의 미안 괜찮아 조금 물렸을 뿐인데 그치만 너 때문에 유의가 샤를러트 탓이 아니야 꼭 지켜주겠다고 그랬잖아 시금치만 리시님 어서 오세요 너는 남자니까 여자인 샤를러트를 지켜준 것 뿐이야 그니까 울지마 남자니까 지켜야 한다는 거야? 그런 거 이상해 싫어 미안 미연 나 사실은 아니야 나 너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지켜주고 싶어 유이 만약 내가 여자라도 똑같았을걸 유이 바보 그래 샬롯트는 어디서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관리인이랑 같은 이름이야 아 귀여워 유이 고마워 할아버지가 알려줬어 장기도 할 수 있는데 장기? 말을 움직여서 상대왕을 잡는 게임이야 장기는 잘 모르는데 체스는 아는데 체스 체스라면 나도 알아 샬롯트는 체스라는 걸 하는구나 롯트 어? 나 롯티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귀여워 이때부터구나 롯티 이때부터가 롯티의 시작이구나 쟤랑 친구니까 불러도 돼 둘 어? 아아 아아 아 고마워 롯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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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관리인이랑 똑같아 왜 롯티